너비의 가슴 속에 불꽃이 환히 타오르고 있군 C 거점을 무력화시켰군 적군이 A 거점을 차지했네 A 거점을 무력화시켰군 아군이 거점 어드벤티지를 받았네 C 거점이 점령됐든 C 거점이 점령됐든 C 거점을 무력화시켰군 C 거점 2개가 점령될것세 C 거점 2개가 점령될것세 이 거점이 점령됐군 이 거점을 함락시켜 amongst you 대편이 어드벤티즈를 차지했네. 밀어붙이는 거야. 닼팀 boats 대 pastor 애매아 히힛 상대도 기회를 엿보고 있으니, 또 다른 사냥이 곧 시작될 것세 A 거점을 무력화시켰군 적군이 C 거점을 차지했대 지독하군 C 거점을 함락시켰군 아군이 거점 어드벤티지를 받았네 C 거점을 무력화시켰군 지금 주도권은 자네들이 잡고 있어 그게 무슨 뜻인지 상대편에게 보여주라고 적들이 휘청이는군 멈추지 말게 슬퍼 5분 남았네. 적군이 이 거점을 차지했네. A 거점을 함락시켰네. 아군이 거점 어드벤티즈를 받았네. C 거점이 점령되었군. B 고고, B 고고. B 고고, B 고고, C 거점의 동행. C 거점— B 고고, B 고고, B 고고, Ce. B 고고, B 고고, B 고고, C연드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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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히힛 이 거점을 무력화시켰군. 거점 두 개가 전해될 것세. 이 거점을 무력화시켰군. 모두 잼 마음대로 해. 이번엔해말로 즐기라구.. 이 거점을 무력화시켰군. 모두 잼 마음대로 해. 이번야말로 즐기라구. 천명해라. 아멘